23년 8월 26일 연중 제20주간 토요일 제1독서 룻기 2장 1절에서 4장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24.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지였다. 모함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러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따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들러나가 수확군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지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보아지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정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정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보아지가 대답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겨레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이렇게 보아지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제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기가 그대의 생기를 북돋우고 그대의 노후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따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 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참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충실한 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사이들의 의선과 거짓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그 시대 바리사이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부모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사제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술 취하거나 태만한 부모 품행이 바르지 않은 스승 세상 것에 심취한 목자가 자기 자녀와 제자들 그리고 자기 양들에게 정작 자신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며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테오 보금사관은 당시 교회 안에 있던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바리사이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명예와 권력을 쫓는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하지만 속은 텅빈 잘못된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의 메인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직무와 책임을 맡은 이들이 서로 친구요, 형제로 대하며 말을 넘어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교회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오신 그분 자신을 삶의 지표로 삼아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이들이 겸손하게 형제들을 성깁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용기를 냅시다.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우리의 종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들에게 다가가 말뿐 아니라 행실로도 그들을 성깁시다. 공동체의 주제입니다. 기회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rie